hacking 나 짐 빵망스더 괜찮아, 근데 니가 그럦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필에서 준비한 무심 무시한 불칙은 과연 무엇일까? 자 지금까지 판매를 준비된 문제 다 했고요 마지막 게임 진짜 마지막 게임 있어요? 뭐야 강근이 뭐예요? 아 진짜 지금까지 모든 점수를 주실 수 있는데 100점짜리다 골든문제다 17점 문제 내가 뭐라고 했어? 내부 안에 들어가는 글자를 맞춰주세요 1번만 정한 애도 아니고 불 처음 봐요? 물도 아니고 나 알 것 같지? 뭐야 너는 알려줘 아! 기억이 났다 순간 불 처음 봐요 오스트리아 루피테쿠스도 아니고? 불 처음 봐요? 소방관도 아니고? 아 모르겠어 원숭이도 아니고? 원숭이는 오피스텔을 할 수 없어 야 오피스텔 내가 저거를 그거 아 그게 틀린거야? 못말 하셨어 그러니까 못말 해서 번호이가 얘 뭐야 어헷 아 저 비보이 할게요 세 세 세 네 마임 마임 마임도 보여주세요 마임 어떤 마임 보여드릴까요? 마임 그 벽에 갇힌 거울 속에 갇힌 민규요? Tiger 난 형이 많이 말 줄 없는지 칫칫칫칫치 ko is Musik 정답 민규 오피스테쿠스 어? 아세요? 오피스테쿠스 프린세스 프린세스 정답! 나 1등이야?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어떡해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그 연습곡을 한 5곡을 내서 거기에서 채택해주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야 됐어 이게 뭐 되겠어 이러고선 레리꼴을 적었어 아 나 귀여워 레리꼴가 걸린 거야 진짜 뭐 보컬 레슨을 가든 어딜 가든 버스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 근데 진짜 못 듣는 거야 가사 다 틀리고 막 안 돼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그게 너무 기억이 나 독형이 그 평가할 때 그 가사 막 부른 거 그게 진짜 웃겨 났는데 아 까먹으면 이제 그 날 남아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사를 개사하면서 계속 했어요 너트 애매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어때 하고 하얘졌을 때 내 맘은 내게 빠진 것 같아 하지만 너는 나에게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뻔뻔하게 잘했지 어마어마한 상품이다 진짜 좋다 좋다 야야야 야 제작 강도권 해가지고 만약 세븐틴이 출근하자마자 퇴근한다면 야 너무 좋다 어 그래 세븐틴이 출근하자마자 퇴근한다면 너무 좋다 어 그래 내가 했으면 나 진짜 그거 했을 거야 그럼 이프 딱 3분만에 끝나는 거지 자 자료 출근할 거 너무 좋고 있네 자 빨리 돌려보세요 졸려야 돌려 돌려 돌린 거야? 출연권 갖고 싶어? 근데 이거는 출연권이 아니고 출연권이라서 출연권이라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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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야 내을의 자료 출연권 주련권 출연권은 그거잖아 그치 자료를 줄이는 거지 얼마 안났어 야 민규야 진짜 무시씬 너무 싫어 대박 이게 양서류면 이게... 아 쉬지 않아 근데 이런 거 양서류면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잖아 근데 위험하진 않아 흔들리세요 움직여 흔들려? 안에 흔들려? 와 흔들려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커?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근데 무서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응 뭐야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맞았어? 아니 도겸 왜 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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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가려줘 그게 더 안 보여줄 것 같아 눈에 가려 도겸이 어떻게 해 빨리 놓치고 아 진짜 어떡하지? 눈 닦아보고 그냥 쏙 집어넣어 한 번 집을게 쏙 그냥 너 그냥 너 또 그냥 너 또 그냥 너 너 파이 괜찮아? 너 파이 괜찮아? 이거 오실 것 같아 아 야 야 야 야 벽이 형 벽이지 마 아 야 야 저녁 내냐? 야 나 지금 형이 그 도물이 된 줄 알았어 아 물컹했어 왜 물컹해 뭐야 형 형 그냥 눈을 감고 얘 괜찮아 얘 동물이야? 아까 그거 말했잖아 아니 근데 왜 내가 살 끌었어 그러면 물컹했다고 형 형 우리 맞힐 때까지 못가 안 해봐 안 해봐 아 진짜 제발 나 또 만지기 싫어 진짜 맞춰야 돼 근데 하 얘 움직여 조심해라 안녕 아 너무 길어 아 야 야 야 야 만졌어? 아 뭐지? 졌어 내가 졌어 야 야 얘 죽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치면 위험해 야 야 얘 스트레스로 두고 죽어 죽어 아 진짜 제발 아 아 아 만진다 나 이제 나 좀 만졌으니까 이제 만질 수 있어 정답해 어 이 정도 소리를 그 정답으로 하면서 말해. 아 진짜. 어 없어. 뭐야. 얘 뭐야. 뭔데. 에벌룸. 에. 뭐야. 무지겠어. 오. 뭐. 다. 뭐야.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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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우와. 가자 가자 가자. 맞혀요. 오. 죽어 있는 거네 못 보겠다 나는 저거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우동면 정답 뭐야 우동면을 쏟아지 이렇게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저희는 이제 가볼까요? 퇴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 다음 시간 멤버들 할 때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매력은 뭘까? 할머니? 오케이 할머니 걸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 매력은 뭐예요? 조금만 세워주세요 헉 헉? 할머니? 와 할머니야? 아 대박 진짜 매력은 뭐예요? 보냈습니다 친할머니께 할머니 제 매력은 뭘까? 그전에 이제 카톡으로 되게 많이 받았는데? 네 진짜 많이 했어요 명절 명절 명절에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명절에 잠시만요 네 명절에 이제 할머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? 네 콘서트 오셔서 너무 기뻐요 콘서트 오시고 너무 기뻐요 그러자꾸나 돈 많이 벌어서 내년부턴 할머니 용돈 좀 넣어주렴 아주 조금씩 말이야 15초 남았어요? 15초 남았어요? 아 그러면 아직 안 읽었어요 이거 읽은 거 나와요? 나와 메시지 안 나와 메시지 안 나와 읽은 거 읽은 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옆으로 밀어봐 네 카톡으로 할 걸 그랬나? 잘 모르겠네 일단 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몰래 웃고 몰래 울고 내 모습을 숨기면서 버거운 재활을 보내고 고맙습니다 한글자막에 호연에 고맙습니다